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빛의 뜻을 섬기는 자유 기필코, 방의실의 강림을 막아내겠어 여명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누가 죽음의 신을 끼워왔느냐 널 기댈고 있었어 보여주마 진정한 아그니의 힘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어 뜨거운 심장만 다시 태어난다 악마의 힘이 깨어날 시간이야 내가 바로 공포의 여왕 밍님이시다 이생민, 왕님이 재건을 위해 고지트, 충성을 맹세합니다 모두 날 인정하게 될 거야 박위신, 강림의식이 최후의 순간까지 왔다 어쩔 수 없어 카리벨 로드, 로드! 에반, 너도 알지 않느냐? 이게 유일한 방법이여 아니야, 아니야! 이 위선자! 에반 뚜덕 로드 순환 미안하다, 카린 울지마 에반 함께 해줘서 고마워 카린, 안돼! 결국 이 세상은 구원 받았다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을 대가로 하지만 온 세상에 파괴신의 흔적이 흩뿌려졌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마을이란 말이지? 하아... 파괴석은 어디 있는 걸까? 하하하하하하 자자 한잔 하자고! 건배! 여기 한잔 더 줘! 고마워! 심해 파괴석을 노리는 놈들이 쳐들어오면 어쩌려고 네? 하이! 혼자 빠져나오니까 좋냐? 어? 너희들 어떻게 알고 따라왔어? 하하 뻔하지 여기서 파괴석이 발견됐다니까 엄청 궁금했겠지 뭐 렛! 관장님께서 찾으신다! 어서 복귀하자! 으이차! 저 아이... 좀 이상한데... 저쪽이야... 길을 걸어... 원래... 이래요? 아냐! 가자! 흠... 어차피 혼날 거 실컷 두 명이 낭당할 거야 지금 가면 잔소리 듣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싫어! 으... 으機會 다인은 ضرب 운명 arma 박상현 핥 swinging 랜, 럭들이 너무 많아. 스킬을 사용해서 처치해줘. 짓은 척을 끌고 있고, 더할수 있는 척을 끌어있는적일세. 저는 척을 끌어있는 입니다. 스킬 전툴을 끌어져서 적의 척을 끌어온다면, 젊을 끌어온기 때문에, 척은, 척은, 척은!! 당일까지 진짜 척ают! 여기 내게 맡기고, 이소사람들! 여기 내게 맡기고, 이소사람들! 불태태, 케이든! 여기 있나? 여기 내게 맡기고, 이소사람들! 여기가! 이런데! 뭐여? 뭐여? 무시 습격하니? 흠, 어딜 도망가려구! 으아악! 하아악! 하아악! 흐아악! 으아악! 저쪽에 파괴석이 모여야! 유uck! 역시 파괴의 힘에 이끌려서 몰려온 거야 렌, 빨리 가! 정에 먼저 도착했다가는... 다 끝장지 이건 좀 찌릿할 거다! 서둘러야 돼 다행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코마야 여긴 위험해 어서 대피해야 파괴! 여름이 뭐라고? 히메게를 놀는다 지멘자 걔네 이 속에 오염된 나아들의 힘! 이 속이 도리도 이 속이의 힘! 이 속을 안으로는 손을! 이 속을 다가온다! 무한이! 비자에 카드다! 무리를 얇부족해! 이건 좀 찌릿탈구나! 다 돼!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 랭! 못할 수 없다고! 아니, 난 도망치지 않아! 제빈트! 눈을 엿더라! 너의 힘을 살려라! 이럴 수가! 내 일! 설마... 파괴의 힘을 정화한 거야? 넌 대체... 대체야! 나 털었구나!